자, 제빈이 뭐 배웠어요? 어, 가까이에 있는 걸 여러 개 있는,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묻고 답하기 그래서 뭐, 가까이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오케이, 그래서 what의 뜻은? What? 무엇이니까, 정체를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se의 뜻은? 이것은? 그러니까 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 여러 개일 때, 그럼 이거는? 앞만 길어봤자, 무슨 뜻을 가진? 그것들. 그것들 또는 그들이란 뜻을 가진 day로 바꿨을 수 있고요. day랑 같이 쓰는 비비동사는 daym이에요, day is에요, day are에요. day are. 그래서 day랑 같이 쓰는 비비동사는? day are. 그러니까, did랑 같이 쓰는 비비동사도? are. are 입니다. 오케이, 자, 가까이 있는 물건 한 개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는 뭐라 그러죠? what are. 가까이 있는 한 개를 뭐라 그래요? 이것이라 그러는데요. what are is. 아, 그것이에요? is. is. what are is. what are is라고 그래요? 아, 그런데 어디 틀렸는데? 이렇게 비동사도. 이것이 뭐예요, 이것. is. is. 아, is에요? 아니요. 이것이 is구나. 아니요, 아니요. 이것은 뭐, 이건 뭐예요? 아, 그건 뭐야? 다 배웠던 건데요?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지? 이것. 저것은 뭐예요, 저것? 저것은요? is. 아, 그래요? 아니요, 왜 이렇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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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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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고요, 이거는요? this. 그럼 이것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what are this? 응, what are these? 하면 되겠지.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요? 왜요? 얼이요 얼? 얼 뭐? 못 바꿔요 저것입니까? 아 저것이래요? 이것은 무엇이냐고 있는데 아니 아니 얼이 이다니까 What are this이래요?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것 한 개 네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한 개니까 이 그러면 is이랑 같이 쓰는 비동산은 it am 이에요 it is it is it are is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What is this What are this가 아니고 What is this 가까이 있는 한 개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는 What is this 가까이 있는 건 여러 개가 궁금할 때는 What are this What are this OK 왜냐 What are they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니까 여러 개는 데이 네 한 개는 일 일 데이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것 한 개 멀리 있는 것 한 개 암만 길어봤자 일 디스 어디에 있는 몇 개 밖에 있는 것 한 개 그러면 저것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해야 될까 저것은 무엇이니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저것은 무엇이니 What are these 뭐래 저것은 무엇이 저것은 무엇이야 What is that 이것은 무엇이 What is this 저것은 무엇이 What is that 이것들 무엇이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자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에 분명히 뭐가 나올 거냐 하면 대답하는 말에 분명히 뭐가 나와요 비동사 비동사도 나오겠지만 또 뭐도 나와요 What 이거 암만 길어봤자 했는 거 안 나와요 나와요 뭔데 이게 데이 그래서 대답이 They are bats They are bats They are bats 오케이 그래서 얘 뜻은 방망이들 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Wha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are these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y What are they 근데 그것들이 가까이 있는 여러 개니까 뭐 대신에 뭐 This 대신에 That This This 뭐 한 번 What are thes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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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것들이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니까 데이 대신에 뭐 This 그래서 이것들 무엇이니 They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뭘 하는지 기억 안 나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오케이 그랬더니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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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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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all, they,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이것들은 인형들이다 하고싶으면 아, 그것들은 인형들이다 하고싶으면 They are balls. 그것들은 공들이다 하고싶으면 공이요? 공, 공, 공. 아, 공. They are balls. They are balls. 오케이, 수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병원 오세요. 네.